오우 예아 깨꼬 여기는 아 은평구에 있는 어느 계곡 진관사 쪽 계곡 예 있습니다 예 아 원래 여기 들어가면 안되는데 들어갔어요 이제 앞에 폭포가 어디와스톤 clique 일단 미니폭포 여기 물 소리 우왕 우와 ense yours 시원해 시원해요 Psychology 아 여기 이제 새로 건설되는 절 있는 배 쪽에 있습니다 다시 오고 싶은 명소 다섯 석가 아래에 드는 곳입니다 낙하유수 나 낚시나 찍고 낚시 하는 거나 찍고 먹는 거나 찍고 이러다가 힐링 이런 연둥도 더우시죠 그런 힐링을 갖다가 잠시 시청하시라고 한번 느껴보세요 이 소리 아 기치지 않습니까 이 푹 possiamo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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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합니다 발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디있길래 붙일껀데요? 저 완전 시원하네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? 네 잠시 끄겠습니다